아빠, 더운데 등목 한 번만 씻어줄 수 있어? 모두 씻어주지. 아빠, 물. 아빠, 등어리에다가. 우리 어렸을 때 등목 많이 했었잖아요, 씻어서. 그런데 고구마는 지우가 다 깨지 않았어요, 아빠가. 고구마, 고구마. 아쉽네. 이게 등목이야, 지우야. 아니, 저기 바지 안 들어가게 잘한다. 이게 등목. 아니, 실속 7개월이 아니라니까요. 27회차야, 인생이. 아니, 저 손으로 이거 해 주는 거 봐봐. 아, 시원하다. 머리까지. 머리도 샹푸 짜서 다 거풍 내서 해 주고 그래. 아, 시원하다. 아니, 해 봤어, 이거. 저를 꼭 씻겨준다니까. 어머, 어머, 어머. 아줌마님. 여기 새로 오셨어요? 네. 아, 그래요? 다 받아줘, 다 받아줘. 아, 놀러 오신 거예요. 놀러 오신 거예요? 네. 놀러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등목을 잘 해주세요? 앞으로 이거 계속 해 주실 수 있어요? 네. 아, 그래요? 더울 때마다 해 주세요. 어머, 야무좋아. 알았죠? 아... 진짜 그 바지 젖지 않게 잘 하는 거고. 조심성이 엄청... 아, 시원하다. 아... 다음에 또 오세요. 아, 상황이야? 다음에 또 하세요. 아니, 거 좀 이렇게 바로바로 착착착 받아서 하지. 상황을 저랑 매일 하다 보니까. 와, 진짜 잘 놀아준다. 와, 진짜 잘 놀아준다. 무서우고.